시카고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시카고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카고에 왔으면 시카고 피자를 먹어줘야 되잖아요 아쉬운데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짜자잔 개봉박두 어떻게 나오지 개봉박두 개봉박두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지금 진짜 진짜 개봉박두 짜자잔 와우 엄청 두꺼워 대박 헥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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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하나도 안 짜다 진짜 하나도 안 짜요 아이고만 오 으음 음 으음 헤이 킬맥 와라이 툴이 으음 편의점 편의점 가까워요? 응 저기 손에도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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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컵라면을 나는 호텔에서 커피포트가 없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커피머신으로 물을 끓일 수 있다는 너의 꿀팁에 그래 언니 물 싱크가 있거든? 한 변판 붓고 아마 꾹 누르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꾹 누르고 한 번 채우고 넣고 한 번 채우고 바로바로 베텨져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나 불러 언니 바로 해줄게 오케이 당연하게 섞인 거야 얘들이 뭐 사지? 과자씨 나 뭐 사지? 아니요 난 이거 먹어야지 나홉이 나홉이 이거 호텔이랑 젤리를 샀어요 Stan 불구정 뭐라는지 안네 가방에 있어? 달딜딜딜딜딜 달딜딜딜딜딜 아 나 이거 있었는데 왔는데 이번엔 미진스의 밥이예요 연어 포켓 연어 포켓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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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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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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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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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루시 귀여워 스마트 아빠 루시 이즈님 더 젊어? 저요? 이빠로 찰 수 있는 영광을 그럼 저도 팬들한테 말해줘요 야 부상으로 몇 등까지 박수 쳐줘요? 이거요? 11등이요 다 돼요 아니야 아니야 1,2,3등이 제일 최고예요 부상으로 팩까지 해드릴게요 그럼 그럼 와 마이크팩까지 주시는군요 네 사은품인가요? 네 사은품이에요 끝나고 가져가셔도 돼요 내가 맞췄어 아 그래 이니어를 차면 박수를 받는 서비스 다이았어 한 명까지 박수 받았어요 마이크만큼 이거 어른도 달래기 아닌가 11등팩 없이 올라갑니다 이벤헤 전주 너무 기쁘죠 다이았어 오는 어색 이어서 도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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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비엘에서의 콘서트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레딩을 가야 되는데 내일은 비행기가 비행기를 타러 새벽 5시쯤에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빨리 씻고 잠을 자야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루이비 로비. 안녕. 너무 작잖아. 너무 작아. 와우. 김, 맵진, 송, 비비. 김, 맵진, 송, 비비. 예, 희지. 김, 맵진, 송, 비비. 김, 맵진, 송, 비비. 김, 맵진, 송, 비비. 김, 맵진, 송, 비비. 나는 그냥 노멀하게. 아, 머쉬룸 추가했다. 머쉬룸 추가했어요. 머쉬룸 추가했어요. 이게 보여 드려야 돼요? 와우. 밑에 케오네즈 소스를 바르고 토마토와 머쉬룸 양상추만 패트를 넣은 와우. 이것도 했어요. 와우. 산대국은 소금으로 줄이면 괜찮은데. 아니, 파이브 가 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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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 그 나랑 파프리카 듯이? 하하하하. 오이고추인데? 하하하하. 일도 맴만 안 날 것 같긴 해요, 생긴 경우. 하하하하. 나는 매웠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아이 또 이럴까봐. 일단 킥도 틀려. 킥도 틀려. 아아이. 황만추도 있고, 양상추도 넣고. 하하하하. 하하하. 흐흐흠. 오이고추. 하하하. 오이고추. 하하하. 하하하. 옛날에. 하하하. 케챔. 케챔 뿌려 먹어야 돼 원래. 엄마가 왜 안먹은데 어떻게 인제 이렇게 만들어준자. 하하하. 원래 이렇게 파이브 가이즈가 만들어 먹는 햄버가요? 하하하. 하하하. 아까 손에 쏙 거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오이고추 그릇. 하하하. 오이구추를 위한 이템의 그릇 삼겹살 먹는 느낌 아 선물을 주셨어요 아 립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프랫젠? 응 하이라이트